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차에는 회계의 기초 개념으로서 정의 및 필요성 또는 정보 이용자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 그 중에서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단서의 틀을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그 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공부하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공부에 기초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배우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회계 거래라고 하는 관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거래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회계 등식을 활용해서 회계의 기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런 기록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거래의 판류사라는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회계 거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회계 거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보고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것이 다 거래가 아니고 기업의 재무상태가 변동되는 것을 우리가 특히 회계 거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거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상적인 생활의 거래라는 것과 회계에서 얘기하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상태가 변동되는 경우에 그것을 회계 거래라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재무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겠느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였죠.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이 이익으로서 다시 자본으로 연결되는 구성을 배우셨기 때문에 결국은 재무상태표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중에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손익계산세 구성 항목들인 이 다섯 가지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회계 거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생기느냐와 또 회계는 모든 기업의 언어를 수치화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될 때 그것을 우리가 회계 거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회계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재무상태의 변동과 그 변동에 대한 금액의 크기를 신뢰성에 측정 가능할 수 있을 때만 회계 거래라고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시고요.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를 하나하나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축회사 백두산이 화재가 발생해서 100만 원에 구입한 사무용 책상이 불타버려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통 우리는 거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불타버린 것은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백두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무용 책상은 일단 재무 재패 구성 항목상 어디에 포함될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용 책상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책상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겠죠. 이걸 활용해서 결국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무용 책상은 나한테 기쁨을 가져다주는 중간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자산인 거죠.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금액 10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0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금액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회계적으로 볼 때는 회계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백두산의 대표이사 갑작선 교통사고로 더 이상 법인 경위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아주 중요한 기업의 자원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재무 상태에 얘기하는 자산이나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항목이 어디도 포함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 거래로 볼 수 없다. 세 번째요. 백두산이 남북을 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입하였다. 돈을 빌렸으니까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일을 갚아야 될 슬픔이 존재하는 부채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또 현찰이 생기니까 나한테 기쁨도 줄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고 역시 부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 상태에 변동이 생기고 금액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회계 거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회계의 거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예가 있는데요. 법무부인 한강이 용역을 제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로 15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수수료 15만 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기쁨이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버는 활동을 했으니까 수익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으로서 회계 거래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의 월급 급여를 30만 원인데 지급하지 못했다. 지급하지 못했으니까 거래가 생기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급하지 못했다는 건 언젠가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 지급을 현찰로 하니까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건 부채입니다. 슬픔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채가 생기는 변화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금액적인 기록이 가능하니까 역시 이것도 회계 거래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기적금을 천만 원어치 가입했다. 그럼 정기적금을 가입하면 자산이 빠져나가겠죠. 내 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빠져나가는 감수도 생기지만 또 예금 통장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 예금 통장을 보면 기쁘잖아요. 언젠가 해약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산이 현금이라는 형태에서 예금이라는 형태로 바뀌는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회계 거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의 회계 거래를 쭉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회계 거래와 관련된 것들이 아닌 걸 한번 찾아볼까요? 역시 전학의 3대를 추가로 구입했다? 그럼 현금이 빠지면서 전학이라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볼까요? 노사협의 과정에서 내년부터 종업원 1인당 월 차량 유지비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상을 완료하였다. 그러면 협상을 완료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재무상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죠. 협상만 된 거지 이걸 지급하겠다고 하는 부채가 지금 당장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다. 자산 상태 변화가 일단 없는 거죠. 금액은 확인이 되지만 지금 당장 재무상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법률 고문계획을 체결했다? 역시 재무상태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건물을 구입하기로 약정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회계 거래가 아닙니다. 재무상태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약정만 한 것이 아니고 계약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500만 원이 빠져나가는 자산 상태 변화가 생기니까 이거는 회계 거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사회가 추가로 300만 원을 자본을 증가시키기로 했다. 증자시키러 결의만 했지 자산, 부채, 자본 이와 같은 항목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재무상태에 변화가 생기느냐, 그리고 이게 금액으로 결정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될 때만이 이것이 회계 거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회계 등식이라는 걸 배웠죠? 회계 등식은 뭐였냐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쌈짓돈, 초기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돈을 벌어서 내가 남은 돈이 있죠? 이것도 자본이 되니까 이거를 굳이 시점을 차이를 얘기한다면 초창기 때 가지고 있던 내 쌈짓돈을 우리가 기초 자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돈을 번 것은 이익이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리가 기말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본에 관련된 것을 볼까요? 다시 시간을 한 번 써드리면 자산은 맨 처음에 배울 때 부채 더하기 자본을 우리가 자본금에다가 이익인여금을 합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익인여금은 다시 수익에서, 비용에서 배당을 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 같은 걸로 연결을 쭉 시켜버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배당이 만약에 0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0이라고 가정한다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에서 수익과 비용이 다시 자본에 들어가니까 수익과 비용을 넣은 상태로 이 마이너스 된 부분이 보기 싫어서 일로 넘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등식의 반대적으로 넘기면 자산과 비용을 더한 것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을 더한 것 같다라고 하는 등식 자체가 변하지 않을 거고 다시 수익과 비용이라는 걸 없애버린다면 그건 그냥 순이익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자본을 정리하면 최초의 자본과 수익이 배당을 주지 않았다면 인형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식을 갖다 놓고 쪼개가면서 여러 가지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등식을 기본으로 왼쪽에 자산이 있고 오른쪽으로 부채와 자본이 있다는 기본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자금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표시하는 재무상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가를 표시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등식이라고 하는 기본 틀에서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식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번호를 붙여서 적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용어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등식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표시가 안 나도록 이렇게 부호를 다 플러스가 표시대로 정리하고 나면 등식을 기본으로 왼쪽 부분과 등식을 기본으로 오른쪽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회계에서는 왼쪽은 차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약속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다 하는 용어정이도 참 세결시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차변은 자금의 운용을 또는 지출을 나타내는 거고 대변은 자금의 원천이나 유입을 나타내는 거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재무제표를 표시하려면 재무제표 항목들이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수익이나 비용이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것은 대표 명사입니다 자산의 종류가 무수하고 부채와 자본의 종류나 수익이나 비용의 종류가 무수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적인 명칭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개정이라는 말을 쓰죠 이 개정은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명칭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개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표준 또는 잔액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등식을 표현하는 것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식의 이렇게 T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쪽을 차변을 기록하고 오른쪽 대변을 기록하는 이걸 우리가 보통 T개정이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상으로는 이런 T개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T개정이 간단하게 표시한 거구나 하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차변, 대변의 구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정, 세부적인 과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하는 것도 계속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회계 등식을 보시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 간의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회계 등식과 수익과 비용을 마이너스를 다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옮기면 자산과 비용을 더한 것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을 더한 것 같다 하는 등식 두 번째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등식을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T개정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T개정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산부채, 자본이라는 T개정이 보이죠 그러면 이 등식을 기준으로 우리가 옮긴 것이 마이너스 표시를 보이지 않도록 비용을 왼쪽으로 옮겨서 플러스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호가 현재 이렇게 플러스입니다 모든 항목들이다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기록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자산과 비용의 플러스 항목 다시 말해 증가는 왼쪽 차변에다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의 플러스 항목은 오른쪽 다시 말해 대변에다 기록하자 그래도 등식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자, 자본을 다시 정리 드리면 수익과 비용 했는데 비용의 마이너스를 위로 넘겨 플러스 만들었죠? 그러니까 비용이 생기면 플러스는 차변으로 수익이 생기면 플러스는 대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비용의 발생은 자본의 감소고 수익의 발생은 자본의 증가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연결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계정에다 옮겨 적는 방식은 기록된 부분의 플러스 쪽으로 가운데 줄, 수익의 가운데 줄을 등식처럼 생각하고 증거처럼 생각하고 증가되는 쪽 플러스 쪽에다가 기록하자 하는 것이 바로 기록의 아주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래가 어떻게 결합되고 기록될 것인가를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이 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하는 항목들을 갖다 놓고 각각 차변과 대변의 증가 감소 또는 수익 발생이라고 하는 또는 비용 발생하는 것이 나타나니까 이걸 쭉 가운데 쪼개서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었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었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었죠? 그럼 이 세 개를 결합해 보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항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또는 증가는 대변이었죠?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원래 수익 빼기 비용이었는데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옮겨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주면 플러스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날아가고 결국은 증가라고 하는 부분에 기록되는 위치가 또는 발생에 대한 기록되는 위치가 최초에 우리가 처음에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회계 등식에서 마이너스를 다 없애고 한 방향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그러면 상대변 남는 쪽이 있겠죠? 이렇게 나머지 쪽은 다 뭐가 돼요? 감소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변에 생성되는 것이 4개 대변 쪽에 생성되는 것이 4개 이 8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계의 거래를 기록하는 8가지 요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합이 되냐는 모든 거래가 지금 여기 화작표에 보시다시피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결합될 수 있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가 결합될 수 있고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가 결합될 수 있고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 결합될 수 있고 이처럼 모든 항목들이 1대1 또는 1대다 또는 다대다의 결합관계를 이루면 모든 세상에 회계적인 거래가 다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를 통한 결합관계는 모든 게 다 기록된다 너무너무 간단한 상식이지만 이걸 통해서 기업의 언어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 등식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차변 쪽에 금액을 적으면 반드시 대변 쪽에 같은 금액을 적어야 등식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만 다 적고 또는 대변만 다 적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결합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 모든 회계적인 거래가 등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변과 대변의 같은 금액으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목을 기록한다고 하는 내용이 성립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어느 한 쪽에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만약에 어느 한 쪽을 잘못 기록을 안 했다면 그러면 양쪽의 등식권이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서로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기능도 부여하게 되고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 복식, 단식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복식이라는 것은 차변과 대변을 각각 기록한다 단식은 하나만 기록한다 우리가 일반 가계부 쓰는 것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한 줄을 쭉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복식은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대변 차변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 또는 복식 부기의 원리라는 말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개념들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걸 활용해서 모든 회계 기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회계 거래라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는 것을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록하는 기본 틀을 공부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기본 틀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